문세현, 오픈! 확실해요. 그런데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무늬, 아까 주무늬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박자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 내가 세 개가 더 있으면 된다니까. 비비리든 뭐든. 마법 교실을? 앞에 푸른빛 불꽃이 피어니까. 마법 지형? 푸른빛 불꽃이 피어, 피어. 푸른빛 마법의 교실을 색칠할게. 푸른빛? 푸른빛이 아니라 푸른색. 색을 들었어, 색. 마법 색칠할래. 아린이 지금 들었는데 숨겨진 비밀? 어, 맞아요. 숨겨진. 어, 맞아요. 숨겨진. 자, 여러분. 잠깐만 타임 좀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타임 좀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지금 석이가 많이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유, 정말. 보통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적는데 아예 지금 펜을 놨어요. 백지야, 백지야. 진짜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럼. 진짜 신경을 시청자들이 다 알지. 진짜 신경을. 아니, 짱투는 거 설치는 거 그거 뭘 신경 써. 진짜. 진짜. 이거 삐진 것 같은데, 이봐. 아니, 아니. 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풀렸습니다. 해리가 확실히 풀렸어요. 푸른 빈 마법의 교실에 숙지를래. 이어줄게가 맞지? 이어줄게. 근데 제가 이어줄게 썼는데. 이어줄게가 이상하잖아. 이어줄게. 이어줄게. 아니면 제 거 어때요? 이어줄게. 이어줄게도 있어, 이어줄게. 줄게를 많이 들었어, 지금. 맞아요. 마법인. 자, 우리 오마이걸 다 줄게로. 네. 난 이어줄게로 들었는데. 근데 여기 앞에가. 문세윤 씨가 부탁을 드립니다. 멤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왜 내 버스를 바꿔요. 네, 네, 네.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너 하나 이어주게라고 1등을 했는데 왜 사무작 사무작 아들이 이 어줄게로 바뀌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어줄게. 왜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설명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걸 너와 나를 함께 이어준 분들한테도 맞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왜 같이 상의를 오셔야지, 그거를. 아니, 그걸 쓱찍을 줄게로 하는 건 좀 너무 오지 않나 싶어요.